여기는 프랑스의 리옹이 아니라 니옹, N로 시작하는 니옹 프랑스의 리옹은 L로 시작해요 여기 몰랐던 동네인데 음 근데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서이스 트래플패스로 프랑스의 이브아르라는 마을을 배타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려고 지금 왔거든요 여기를 쭉 따라서 걸어가면 배타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브아르라는 마을이 굉장히 이쁜 것 같더라고요 아기자기하고 막 건물 이쁘고 거리도 막 이쁘고 프랑스의 예쁜 도시 100개? 그 모습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쁘겠죠? 하지만 여기도 남기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긴 유명한 게 뭐였나 진짜 급하게 1분 전에 검색했는데 리옹 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쁜 것 같아서 직진을 하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재빠르게 저는 한 5군데에 도시를 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훑고 가겠어요 여기 건물은 딱히 맴팩트가 없어 평범하네 이런 이 정도는 이쁘지 이런 이 정도는 이쁘지 그 성에서 내려가는 길이 이쁘다고 해서 거기를 찍었어야 되나? 5분만 걸어가면 나온다고 했는데 5분만 걸어가면 나온다고 했는데 날씨 너무 좋죠? 여기 오니까 더운 거예요 근데 외투가 필요하네 바람이 차 아까는 더웠는데 살짝 잠시 더웠다 어디로 가야 할까? 이거 좀 더운 거예요 오? 저게 손같이 생겼나? 생기는... 그래 목소리가 안 좋지 나한테 나한테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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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도를 봐야해서 나중에 다시 도착해서 찍을게요.